Distance 와우 저 사람 아예 야구를 못할 것 같은데? 역시 구단주님? 그러고 있습니다 money 그냥 보러 오신 거 아니에요? 아 구단주라니까 구단주로 찾아 부재 알아 오셨어요? 안녕하세요 야구 아시는지 먼저 물어볼게요 미용진 됬까요? 네 혹시 삐끼끼끼를 칠 줄 아세요? ino didn't even know who she is 안녕하세요 민아입니다 안들립니다! 안녕하세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тебя값... 안녕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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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여리여리해서 야구 할 수 있겠습니까? 생각보다만 할 수 있을 거예요. 얼마나 하고 싶습니까? 열정을 보여주십시오. 열정이요? 그럼 이 미모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예쁜 포즈 하나 보여주십시오. 저 뽑아주실 거죠? 꼭 뽑아주세요.